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남자를 졸라 싫어하지만 또 남자랑 결혼하고 싶고 근데 그게 또 잘 안되는 그런 쿵쾅이 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이 땡겨서 나이 마을에 돈 바리바리 싸들고 결정사 찾아갔다가 뼈 오지게 맞고 결국 영혼까지 녹아버린 어떤 팜이 쿵쾅이 언니 원제 결혼 정보사 정보 찾는 여시들 많이 보이는데 내가 후기 남기고 가요. 제목 그대로 요즘 여기 들어와 보면 결정사 정보를 찾는 여시들이 많아서 혹시 내 경험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써봐요. 일단 내 나이 그래도 아직은 30대인 서른 후반이고 서른아홉이죠. 대략적인 스펙의 경우 직업은 대기업 사무직 10N년차 연봉은 아직 1억이 조금 안되는 수준이고 수원 꽁꽁이 자가 즉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30평대고 완공한지 아직 3년이 채 안된 완전 신축이죠. 뭐 그 외 다른 자산들 금융투자 이런거 다 합치면 한 1억 5천이 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내 커리어 쌓고 또 이어 온다고 내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정말 죽어라 소처럼 일만 했어. 그러다보니 남들 다 하는 연애도 거의 안했네요. 마지막으로 만나본게 30초반때 몇달인가 그랬지. 뭐 그 이후로도 가끔 썸을 탄건 있지만 연애는 아니니까 패스. 그렇게 거의 1년 365일 늘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내 나이 30중반을 넘어 이제 마흔에 가까워지니까 문득 내 인생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거에요. 이거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고 나도 그래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 여하튼 내가 평일엔 너무 바빠서 그렇게 못하지만 주말이면 혼자 맛있는 밥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걸 참 좋아하는데요. 나 홀로 집에서 뭔가를 먹는게 점점 뭐랄까 현타가 온다고 해야되나 여하튼 내 마음이 되게 공허해지는걸 느끼게 된거죠. 열심히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고 거실바닥에 앉아가지고 그저 멍하니 보지도 않는 TV를 틀어놓는 내 모습이 말이야. 진짜 이게 뭔가 싶고 이런 청승이 너무 싫어진거에요. 그러면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 결혼이라는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거죠. 물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20대 혹은 서른 언저리의 여시들은 이런 내가 되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을거야. 왜 아니겠어? 아니 그냥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 소개를 받지 소개팅하는데 뭔 돈을 500이나 쓰는거야. 그게 맞아? 이런 생각할게 안봐도 분명해. 그래도 이 세상 모두를 일반화하기는 나도 싫기 때문에 그냥 내 경우만 말을 하는거에요. 이 나이까지 결혼 안하고 있으면 따로 대외적으로 말을 안해도 주변에선 이미 다들 자연스럽게 비혼이구나. 이걸 다 인식하고 있거든. 아 쟤 비혼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내가 지인들한테 갑자기 야 나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 좀 소개해봐. 이렇게 말할 면이 안 서는거야. 이렇게 말하면 혹시 알아들으려나?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참 바보같고 한심해 보이겠지만 적어도 내 경우는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국내 유명 결정사에 돈 500을 넣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된거에요. 여기서 정말 수많은 남자들을 소개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진짜 괜찮은 조건 배경, 외모, 집안, 학벌 등등등 매우 훌륭한 남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와 완전 반대로 진짜 누가 봐도 그지같은 한남들도 되게 많았거든. 특히 가끔씩 아니 이 새끼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여길 가입한걸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깡통 양아치도 있었다고. 여하튼 그래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내가 돈 쓴거 전혀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딱 소개해준다? 진짜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소개 받으러 오는거구나. 대화도 잘 통하고 집안도 좋고 외모 좋고 또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딱딱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함정인거지. 정말 웃기는게 이런 놈들은 지들 스스로가 잘났다는걸 이미 잘 알고 있어. 본인들 돈 많고 직업 괜찮고 잘생겼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스스로 손해보는 행동들은 절대 죽어도 안해요. 그래서 나이 어리고 돈 없고 순종적이며 착하고 이쁜 여자들 즉 본인 트로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자를 원할 뿐이야. 나처럼 이미 능력이 있고 커리어를 따져놓은 여자는 지들 결혼 상대로 절대 생각을 안해. 참 안타까운게 나처럼 커리어가 있는 여자들은 본인들처럼 어느정도 능력이 있고 또 커리어도 있는 즉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남자들은 애초에 우리같은 여자랑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게 바로 문제야.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눈을 맞춰서 내려야 되는 걸까? 결정사를 안 겪어본 여시들은 절대 이 말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요 다른 의미로 대단한 한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 진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빠있고 돈없고 키잡고 매너도 없는 것들이 경악할 수준으로 많은게 현실이야. 그리고 그런 남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절대 눈을 낮출 수가 없어. 그지 같으니까. 결국 조금이라도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서 있을 땐 절대 숙이지 않던 내 고개를 남자들한테 숙여야 한다 이거야. 비참하죠 정말. 혼자 비혼으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 모든 남자들 그 누구한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여성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누군가에게 종속되기 위해 나 자신을 똥값,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게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이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누가 뭐라 해도 결혼은 현실이라고. 서른 후반 아니 이제 곧 마음을 바라보는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성에 차는 좋은 남자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왜 좋은 남자들은 이미 좋은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도태된 남자라도 만나기 위해 을이 되어야 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다시 말해 이게 바로 결정사와 서른 후반 여자의 현실이라는 거야. 걔 거지같고 비참한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 돼지처럼 정말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평가와 등급이 매겨지는 거야. 참고로 내가 받은 등급 C였어 C. B도 아니고 C. 나라는 사람이 결혼 시장에서만큼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인증을 받아버린 거지. 그래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는 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임신도 어려울 나이의 여자를 비싼 값 주고 사갈 남자가 없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끝으로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이 글을 보는 예시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지만 그리고 나는 말이야 이제 두 번 다시는 나 자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팔지 않을 거야. 이제 안 갈 거야. 비록 이번 결정사로 정말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썼지만 이 글을 보게 될 여시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와 같아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난 그걸로 괜찮을 것 같아. 부디 여시들의 영혼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결정사는 여자 인생을 등급화해가지고 공개 사용 때에 올리는 곳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안 파는 게 아니고 못 파는 거 아니야? 댓글 1번 나 33살인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팅 해달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결정사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많아진다. 2번 기분 진짜 더럽지만 이게 솔직한 지금의 현실이지 뭐. 나도 서른 중반 때 유명 결정사에 가봤었는데 이 글을 쓴 여시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 그지같아. 3번 맞아요. 내가 느낀 거랑 되게 비슷하니. 거기 있는 남자들 아무 생각 없이 맞춰주는 거 혹은 맞춰주는 척 연기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 이거. 이게 바로 거기 가면 느끼는 불편한 현실이야. 4번 여시야 표현이 참 좋고 뭔가 강하게 와닿는다. 글 써준 거 고마워. 그래도 우리 힘내서 한번 잘 살아보자. 5번 나도 결혼 준비하다 결국 잘 안 돼가지고 비혼으로 바꾼 케이스인데 혼자 밥 먹을 때 거실에 울리는 TV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린 적이 있거든. 이걸 공감해요. 6번 어떤 말인지 잘 알 것 같아. 요즘 결혼 안 하는 추세도 어쩐다 해도 비율이 늘어난 거지. 사실 절대적인 수로 따졌을 땐 적지 않다는 걸 알아야지. 그렇기에 20대 중반 아니 늦어도 20대 후반부터는 결혼 상대 남자를 찾고 만나는 게 맞아. 결혼할 거면 남자는 능력이 없어도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데 능력 있는 남자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거든. 참고로 이 사이트는요. 남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절대 비혼, 페미 이런 것들을 주로 주장하는 애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애들이 이러고 있다는 게 웃긴 거죠. 그리고 이걸 본 다른 남초 사이트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맨날 한남 싫다면서 한남을 왜 찾는 거요? 그리고 돈 많으면 당연히 어리고 이쁜 여자는 결혼하지 동만 잔뜩 오는 노계랑 결혼하겠냐? 끌 끌 끌 끌 2번 애초에 어린 여자를 찾는 사람들을 트로피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 뭐 3번 그래도 저 여자는 형편이 좋은 거죠. 어찌됐든 본인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런데 나머지 댓글 단 것들 중에 저 여자만큼 능력이 되는 애들이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 끌 끌 끌 끌 댓글 쿵쾅 쿵쾅 한남을 제일 싫어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한남을 원하는 그녀들 4번 결혼 시장에서 여자는 나이가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걸 자기 스스로 희생해가지고 얻은 커리어를 그걸 기반으로 본인 기준 미달인 남자를 만나면 감가상각 거쳤을 때 심각한 적자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한계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포기해야지 뭐. 5번 말 똑바로 해야지 이거는 결정사의 현실이 아니라 결혼 못한 노초녀의 현실 아닌가? 아니면 노총각은 결혼하기 쉽대? 뭐 돈 많은 노총각은 결혼하기 쉽다고? 야 반대로 졸라 예쁜 동안녀면 노초녀라 해도 결혼 못할 거 없다. 이쁨이대! 6번 본인은 C급이지만 남자는 A급을 원하는 저 사악함 좀 보소. 7번 내가 이걸 지금 비하할 의도는 아니고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네. 결혼 때문에 결정사에 간 거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지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대댓글. 그러니까 지단에는 감수를 했는데 C등급을 받았다 이거 아니오. 그리고 그게 기분 거지 같아가지고 다시 비혼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꺄이 꺄이 꺄이. 이런 여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돈 많으면 돈 조금 있으면 무조건 어린 여자 찾는다고 그게 싫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반대로 하면 되잖아. 내 능력 막 키워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린 남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